지가 막힌 계산 흥력이네, 지금 막 떠올린 거지. 네, 전우치가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찐이지 않나. 하나 더 불러줄 수 있어요? 찐이야도 참 좋았는데. 그러면 저한테 계속 노래를 시키시니까 한번 해보시면. 한번 해보시면. 제가 너무 궁금해요. 어? 왜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지. 그게 쉬운 거지. 이게 쉬운지 아닌지.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도수를 하다 보면 바람도 용하고 하지 않습니다. 바람에 날려버린 가무안. 맹세련과. 맹세련과. 맹세련과.